여러분 안녕 제가 오늘 카메라를 켠 이유는 오늘은 결혼한지 1주년 되는 날이에요 민준이는 지금 자고 있고 저는 몰래 짐을 챙기고 있어요 이번 결혼기념일에는 원래 집에만 있자고 있거든요 사실은 제가 미리 호텔을 다이약해놓고 민준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제 차를 타고 얼른 가겠죠? 저는 이제 짐을 다 샀으니 내일 한 번 민준이 끼워볼게요 애기 일로 와봐 선물 있어 선물 있어 짜방 문 열어봐 애기 너 잘 때 내가 재밌는 걸 해놨거든 와 짜방 들어가 봐 뭐야? 이거 내가 짐 챙겨놨어 어디 가? 어디 가? 우리 놀러 어딜 놔? 그거는 말해줄 수 없어 진짜? 응 엄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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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엄마 저희는 오늘 여행 갑니다 여러분 호수도 같이 가? 호수는 아쉽게도 같이 못 가 대신 호수는 우리 여행 갔다 와서 바로 갈 거야 우리 결혼기념일인데 그래도 놀러 가야지 애기 응 인원아 가자 옷 입고 바로 나갈 준비해 응 호수는 엄마 집 가야지 호수 실망한 표정 옷 입고 바로 나갈 거야 옷 입어 바로 나갈 거야 준비 끝 이제 떠나볼까요? 오늘은 참고로 쌩얼이에요 빨리 가자 응 보성이가 거기 예약을 해놨을지 생각도 못 했거든요 완전 기대 중이에요 지금 4시간 동안 가야 돼요 갈 길이 멀어 맞아 오늘 보성이가 운전을 엄청 많이 해요 오늘 여수 갈 거야 우리 엄청 오래 걸려 응 4시간 걸려 할 수 있어 안전운전 해주세요 네 옆에서 저 잘 내조해주세요 네 지금 가고 있는데 비가 엄청 많이 오고 있어요 보성 안 힘들어? 보성 안 힘들어? 진짜? 내가 운전할까? 우리 죽어 응 알지? 조금만 더 고생해 갈 때도 내가 해야 되네 응 어쩔 수 없지 내가 여기 다 맞는데 그치? 응 애기들 재밌게 즐겨 응 저희는 이제 숙소에 도착을 했어요 여기 숙소 풍경이 진짜 이쁠 것 같아요 이쪽이 바다거든요 근데 하필 비가 와가지고 보성 서프라이즈 고마워 나 너무 힘들어 나 자 버리고 싶어 근데 저기에 수영장면 다 있거든? 응 다 들어가서 보고 기절하는 거 아니야? 응 가보자 빨리 가보자 네 들어와서 거실에 예쁜 샹들리에와 큰 식탁이 있고 방은 두 개와 복층이 있어요 야외에 자쿠지도 있는데 진짜 이뻐요 다시 뒤를 돌아서 걸어가면 두 번째 거실과 실내 수영장이 있어요 수영장 내부입니다 물이 되게 따뜻하더라고요 여기는 아마도 저희가 잘 방인 것 같고 화장실도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여기 방이 진짜 많아요 몇 개지? 와 숙소 진짜 크다 숙소 엄청 커 나 이렇게 큰 숙소 처음이야 그니까 아니 뒤에 합성 같아 우리 갈 곳을 정해야겠지? 여기 친구들이랑 와도 진짜 좋겠다 어 엄청 한 10명 와도 잘 거 같아 그치? 너무 감동이야 여러분 여기 진짜 크죠? 뒤에 합성 같지 않아? 응 와 대박이야 완전 넓어 그래도 오늘 결혼기념일이라고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너무 커서 놀랐어요 사진보다 더 커요 여수 여행 오시는 분들 있으면 꼭 여기 와보세요 근데 저는 지금 너무 피곤해요 4시간 반 동안 운전해가지고 너무 배고파요 밥 먹으러 갈까? 그래 이거 이따 밥 먹고 와서 여기서 수영을 해야지 옷이 막 돌아다녀고 하잖아 옷이 처럼 응 이렇게 지나면 또 다른 곳이 나오지 너무 너무 와 진짜 높다 향 들리 봐봐 근데 살짝 버섯 같다 진짜 크다 여기 진짜 엄청 커요 엄청 엄청 오늘 비가 와가지고 조금 아쉽긴 한데 괜찮아요 어 근데 너무 예쁘다 우리 둘이 쓰기엔 너무 아까울 정도야 응 그래도 결혼기념일이니까 여기 좋아? 응 얼만큼? 엄청 엄청 많이 아 여기도 방이 있었는데 우와 여기 나와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지 지금 밥 먹으러 가는 중 밥 먹을 곳에 지금 기착을 했어요 아 저기서 고기 골라서 먹는 건가봐 응 잘생겼어 거짓말지 진짜거든? 저희가 너무 배고파서 많이 시켜버렸어요 고기는 아직 안 됐는데 국이 세 개나 있고 밥도 많아요 여기 떡볶이 진짜 맛있어요 떡볶이 잘 시켰다 응 진짜 맛있지 응 뭔가 건강해지는 맛이야 고기 진짜 맛있겠는데 응 근데 우리는 배고프기 때문에 좀 대충대충 자를 거야 그냥 먹자 너무 많이 시키긴 했다 아니야 아니야 왜? 응 진짜 꼭꼭 담아서 다 먹을 거야 응 맞아 근데 우리 오늘 이거 먹고 안 먹잖아 응 오늘 이거 마지막이야 너무 과식하면 안 돼 음 너무 맛있다 맛있다 맞다 저희 결혼기념일날 맞다 저희 결혼기념일날 저희 결혼기념일날 놀고 나서 호수랑도 또 놀러 가요 우리 이번 연도에 호수랑 한 번도 안 놀러 갔잖아 응 호수 데리고 재밌는 데 가서 응 호수 데리고 재밌는 데 가서 이거 가는 거는 호수 생일 호수 생일 겸 여행 호수 생일때 숙소로 가려고 했는데 방이 다 예약이 꽉 차있었어요 저희 일단은 마저 먹고 다시 숙소가서 고기다 숙소에서 봐려고 저희는 이제 다 먹어서 숙소에 갈 거예요 너무 많이 먹어버렸어 기분 나쁜 대부분 알아? 맞아 우리야 너무 많이 시켰어 근데 나는 떡국은 진짜 잘 시킨 것 같아 떡국이 진짜 맛있었어 하자 하자 밥을 다 먹어서 갈 거예요 왜 이렇게 표정 바보 같아 오늘 오늘 하루에 4분의 1을 운전했어가지고 어 엄청 피곤해 피곤해서 곰버섯 올라왔어 어디? 여기 진짜로? 어 나 병들었나봐 빨리 닦아 이거 뭐야 떡국 김이야? 그런 거 같아 숙소에 도착을 했어요 여기는 입구고 되게 조용하답니다 제구 좀 들려? 어 어? 머리가 뭔가 이렇게 다 뜯어놓은 것 같은데? 저희 펜트하우스에 운동을 하렵니다 저 지금 보여드릴게요 네 엄청 높죠? 어디 옷 갈아입고 수령하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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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매불러 완전 매불러 왜? 여기 진짜 뛰어다녀도 돼 우리 밥 먹었으니까 소화할 겸 뛰어다닐래? 우리 밥 먹었으니까 소화할 겸 따뜻해 빨리 옷 갈아입자 오케이 따뜻해? 왜 미칠 거네 나도 들어가야지 오 오 오 오 여기 숙소는 기념일이나 이런 날에 와도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돈이 엄청 많으시면 자주 오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비가 안 왔었으면 루지타로 관리했거든요 그.. 이렇게 운전할 수 있는 거 그거랑 깜짝 이벤트로 레스토랑이랑 체험하는 걸 예약했었는데 오늘 비가 오다 보니까 예약을 취소해버렸어요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이렇게 숙소에서 노는 것만으로는 정말 좋아요 난 좀 아쉽다 난 밖에서 놀고 싶었는데 오늘 운전하는 시간 너무 길었어 고마워 이벤트에 비해서 오고마 코알라 코알라 같아 코알라 그리고 결혼 마지막 뵈트를 해줄 거예요 매일 오지 매일 오지 코알라 매일 오지 내가 할 테니까 너 가만히 있어 응 너 때문에 머리 울렸겠잖아 바구야 이거 어때? 나도 그렇게 할래 외계인처럼 이러고 놀자 비비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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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빈 메빅 헤이 헤이 어때? 외계인거 진짜? 자 내가 버무기 해줄게 아니 앞으로 걸어가야지 진짜 준비됐어? 응 간다 간다 왜 자꾸 나 빠트리려고 하냐? 너 어차피 깁질이 많잖아 잘 안 있어 잘 안 있어 머리 귀엽지? 지금 보성이를 타고 있어요 나 머리 이러고 다니면 어떡할까? 그럼 머리는 내가 손 아까 뜯어버려야지 마늘 냄새 마늘 냄새 마늘 냄새 진짜 싫어 마늘 냄새 지금 원래 마늘 냄새더라 아 진짜 미쳤냐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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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희 이제 일단은 씻고 올게요 찍고 와서 뽀송뽀송한 모습으로 봐요 결국 저희는 너무 피곤한 나머지 누워있다가 싶은 마음에 잠이 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저희 자고 일어났는데 어제 너무 푹 자가지고 오늘은 맛있는 회를 먹으러 갈 거예요 근데 오늘 방을 옮겨야 돼가지고 일단은 3층으로 내려갈 거거든요 3층은 여기보다 조금 작은데 아기자기하고 더 이뻐요 오늘 신기한 게 비가 오는데 비가 안 오네 우리 완전 날씨의 요정이다 아 여기서 씻으면 좋겠다 우리 여기서 딱 씻었어야 되는데 나 어떡해 눈 밑에만 펀치려고 한 것 같아 일단 우리 방을 옮기러 가자 방은 여기보다 조금 작지만 저희가 좋아하는 크기거든요 여기는 진짜 너무 컸어 마지막으로 한번 더 보여줄까? 화장실 소개를 못했네 화장실 엄청 넓어 이 일로 가다보면 어제 저희가 잠들었던 곳이 나오거든요 여기가 바로바로 저희가 잠들었던 곳이에요 뭔가 딱 사람이 그게 있나봐 꽂히는 방에서 자야되나봐 그래서 어제 저희는 여기서 잤어요 나의 층을 해야 돼 나의 층을 해야 돼 나 잘 거야 이제 우리 이제 가야 돼 방 갔고 가야 돼 잘자 여기는 302호에 여기 입구 짜잔 여기가 뭔가 아늑하고 딱 우리랑 잘 어울려 그치? 화장실 두 개 있네 우와 여긴 방 두 개 있어요 여기 수영장도 있지 근데 여기 수영장은 유아용이래요 그래서 90cm 밖에 안되는데 발 잠그고 있는 게 딱 좋아요 아니면 아기랑 놀러와도 괜찮을 거 같아요 여기 완전 아늑하다 방 잠옷자림으로 바로 내려왔어요 너무 웃겨 저희는 지금 배고파서 이제 밥을 먹으러 갈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 준비하고 올게요 짜잔 짜잔 저는 집에서 화장할 수 있는 것들을 모르고 두고 와가지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저희는 이렇게 밥 먹으러 갈 준비가 다 됐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 확실히 차 타고 오니까 시간이 너무 지체된 거 같아 나중에 비행기 타고 오자 밥 먹으러 가볼까요? 여기 사장님이 엄청 친절하신대 저희 회집까지 추천해 주셔가지고 가고 있어요 여기 이름이 뭐냐면은 차공초수무래 엄청 크다 맛있겠다 안녕하세요 여기 입구로 이렇게 들어오면은 엄청 넓어요 뭐 회전물도 다 드실 줄 아세요? 네 그럼 이걸로 하나 하고 네 이거 나가고 네 개 정도 되겠죠? 그냥 남겨도 돼요 잘나가는 것 때문에 지금 전복주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네 개 해드릴게요 회전무래 여기 속초 오징어 순대 있어요 이거랑 이거랑 전복주까지 이렇게 네 개를 먹을 거예요 우리 어떻게 다이어트 중인데? 배 터져버리는 거야 여기 음식이 지금 다 나왔어요 난 진수성 산다 다 먹으면 배 터질 거 같아 응 사실 여기 숙소 사장님 지인분이 운영하시는 데인데 저희 오셨다고 해가지고 음식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최후의 만찬을 준비해주셨어요 저희는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맛있습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진짜 맛있다 오징어 순대 정말 맛있어 오징어 순대 네너로 먹어야겠다 진짜 맛있다 오징어 순대 les진 돈이 오징어 순대 전복죽 맛있죠? 다 맛있다 국국 맛있다 굴이 너무 시원해요 해장국보다 맛있어 딸기모찌 먹으러 왔어요 여기 2층에 해장이 있었는데 1층에 오면 딸기모찌가 있어요 근데 여수가 많나 봐 딸기모찌가 지금 모찌를 받았는데 가방 진짜 귀엽죠? 저희가 먹은 데는 여수 딸기모찌예요 여기 청초수물의 여수점인데 꼭 드셔보세요 저는 석국이 되게 맛있었어요 나는 오징어 오징어 순대? 아 오징어 순대가 진짜 맛있었어요 그럼 우리 이제 숙소 아 바다 보고 가자 지금? 응 바다 진짜 이쁘다 오늘 머리가 짜증나 이게 머리가 바다 쪽 오면 다 죽어 맞아 어? 셀카였다 아 나 머리 뭐야 왜 이래 지금 해 뜨고 있어 갑자기 갑자기 해가 뜨고 있어요 응 말도 안 돼 우리 날씨 요정인가 봐 응 우리가 아니고 나만 날씨 요정이야 나도야 나는 날씨의 요정 아니 진짜 신기한 게 원래 비가 계속 왔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여기 오니까 날씨가 풀렸냐 날씨가 좋아졌다 부럽지? 여러분은 저희처럼 날씨 잘 보고 오세요 호수도 같이 놀러 왔어요 다시 숙소에 들어왔어요 옷을 갈아입자 응 아까 1층에서 주신 딸기모찌 먹고 있어요 먹었는데 입 둘이 다 끓였어요 여기 바베큐장인데 이따가 사장님이 여기서 저녁에 불 먹으라고 하셔가지고 이따 나올 거예요 바다가 너무 이뻐요 숙소에서 조금 쉬다가 이제 케이크를 사러 갈 거예요 저희가 왜 케이크를 사냐면은 오늘은 결혼기념일 1주년이기 때문이죠 지금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주문하고 아이스크림은 따로 주문을 했어요 이거 베라에서 진짜 맛있는 거거든요 여름에만 나오는 이게 레몬 맛이에요 진흙 맛은 요괴 같아 대박 지금 케이블카를 타러 가고 있는데 다리가 진짜 이뻐요 와 진짜 이쁘다 진짜 이쁘다 알아 지금 케이블카 타는데 도착을 했어요 이제 케이블카 타자 아 머리 어떡해 바람 바람 미쳤어 저희는 바닥에 보이는 투명 케이블카를 타러 왔어요 바닥이 뚫려 있어요 대박 무슨 소리야? 몰라 이거 근데 왜 흔들든 내걸요 바람 많이 불어서 여기 바닥이 다 뚫려 있어요 줘봐 내가 사진 찍어줄게 여기에서? 응 바람 대박 너무 무서워 바람 에디 이거 엄청 흔들거려 무서운데? 떨어지는 거 아니야? 어머 어떡해 에디 무서워 여기 사진 찍어줄게 여기 사진 찍어줄게 되니까 표정 잘 어울려 지금 바람 안 불어 근데 에디 진짜 무섭다 우와 고마워 근데 여기 대박인거죠 여러분들 옛날에 몇 년 전면 탔을 때도 없었는데 블루투스 기능이 생겨가지고 봐봐요 이게 스트레스 있어 대박이야 와 근데 밖에 진짜 이쁘다 응 근데 이게 엄청 흔들었네 오 하지마 하지마 무서워 좀 멀미해 어디 떡이 옛날에 어떤거 기억나 어디? 아 아 그때 갔던 신앙이 떡이네 저희 1주년 결혼 기념으로 케이블 칼리크 타고 있는데 여수 단파들을 보면서 타니까 너무 좋은데 무서워요 근데 엄청 흔들거려 응 만약에 나 따라주면 너 오프 해줄거야 왜 이렇게 꼭 가가지고 왜 이렇게 꼭 가면서 같이 따라주지 나만 상상 조각나 버릴게 그냥 차량스러워? 응 그럼 차량스러우면 차량스럽다 말은 오프 좀 해줘 여기 상하니 숙소에서 봐요 여러분 숙소에 도착했는데 사장님께서 늦은 시간에 저희 불멍하라고 하셔서 불을 떼주셨어요 장작 타는 소리가 너무너무 좋아요 타닥타닥 타닥타닥 하나 둘 셋 오 오오 이거 쓰레기 언제 쳐 2주년 축하합니다 오 올라온다 암마암 깜짝이야 씨 갑자기 안 뜨거 이게 뭐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늘 마지막 밤에도 비가 와서 좀 아쉽긴 했는데 좋았어 비 오는 거 치고도 그치 응 네 저는 민수 쪼꼬 다 먹었다 저희 벌써 결혼한 지 1년 됐는데 이제 2주년 때도 봐야 같이 2주년에도 볼거야? 응 그때는 너 같다 나 힘들어 여러분 안녕 오늘 아침에 좀 정신없이 일어나고 일어나보니까 아침 영상을 못 찍었어요 근데 신기한게 우리 루지 타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비가 끝 졌어 맞아 너무 신기해 저희 여기 와인인 동안 계속 비오고 해가지고 아예 못 탔는데 오늘 비가 끝쳐서 오늘은 꼭 탈 거예요 갑자기 비가 안 와 밥 먹고 탈래? 아니면 루지 타고 밥 먹을래? 뭐 제가 열심히 검색해놔서 알아놓은 맛있다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볼 거예요 저희 밥 먹으러 왔어요 근데 여기 되게 좋아요 바다 보여요 여기 밥집인데 왜 이렇게 좋아? 제가 알아봤거든요 여기 진짜 좋죠 고기 먹으러 왔는데 여기 바로 앞에 바다가 있어가지고 대박이야 민준이는 항상 햇빛보면 재채기하더라고요 저는 안그러는데 고기가 나왔습니다 냉동삼겹살 바다보면서 먹는 풍경이 너무 예뻐 민준이가 찾아본 맛집인데 진짜 맛있고 바다가 너무 예뻐가지고 그래서 더 좋았어요 밥을 다 먹고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 루지 타러 가자 루지 루지 타러 가자 루지는 자동차 같은 건데 자동차는 아니고 그냥 카트라이더 같은 거예요 지금 차 타고 루지를 타러 가고 있는데 비가 갑자기 또 오네요 어떡하냐 어떻게 보상이가 우리 날씨 요정이라고 좋아했는데 날씨 요괴였어 이 정도면 양호한 거야 우리 엊그저께 비율도 생각해봐 그치? 맞아 좀 덜 오는 것 같기도 하고 우비 입고 사면 되지 뭐 루지 타러 왔습니다 비가 오네요 괜찮아요 그냥 사면 되죠 뭐 고린 엉덩이 고린 엉덩이 고린 엉덩이 고린 엉덩이 만져봐 오 루지 탑승장 이제 루지를 타러 갈 거예요 비가 더운다 비가 많이 올 것 같아서 걱정인데 입장권을 채워주는 보상이 비와가지고 지금 머리가 다 풀렸어요 아침에 고데기하고 나는데 저희 우비 샀거든요 비가 와가지고 우비를 사야 돼요 안 그러면 머리가 빠져요 같이 알아 루지 탑승장이다 루지 탑승장이다 우와 루지 탑승장은 이제 다시 만날 거예요 너무 재미없고 다 접귀만 했어요 이번 휴가는 망한 것 같아요 이제 다시는 안 탈 거예요 근데 하필 오늘 비가 와가지고 더 최악이었고 저희 둘밖에 안 타가지고 재미는 없었어요 원래 사람들이 많아요 좀 재미있을 것 같은데 요리저리 피해 다니면서 이제 바다 먹을 거야 우리 빨리 이제 집에 가자 응 이제 집으로 갈 거예요 여러분 어 뭐 요소 여행 재밌었어? 살짝 날씨랑 마지막에 약간 루지 때문에 응 어땠어 이거 또 추억이라 생각해 응 나중에 더 재미있는 거 타면 되지 뭐 그럼 여러분 저희 이번 결혼 1주년 브이로그는 여기서 끝마칠게요 안녕 안녕